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과 91장입니다. 찬송과 91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으라 말란시험 당할 때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돼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담았 우리 갈 길 담았 우리의 고자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하늘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허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성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빈은 맘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수에 흘린 몸에 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중에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수에 흘린 몸에 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수에 흘린 몸에 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우리 우주에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수에 흘린 몸에 피로서 나를 정쾌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거룩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부탁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모와의 형제, 이웃에게 성김을 다하지 못함과 작은 지체인 혀도 절제함이 없어 다툼과 상처로 일어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회개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회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화목함으로 온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제약을 담당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홍성교회가 목민센터가 되기 위해 반경 2km 내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며 세워져 갈 때 이 지역들이 홀리네스 벨리가 되고 불화가 골짜기가 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장년들이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그들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열방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 가운데 보내신 성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때임을 알게 하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김현미 목사님께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여와를 경여하는 영호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미첩한 마음과 혀를 주심에 듣는 성도들의 삶을 살찌게 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한 듯이나 어른이 함께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이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이른 예배 7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로 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교회 설립 62주년 기념주일 및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조종윤 집사님의 장녀 이수연 자매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펜트하우스홀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있습니다 이동진 성도님과 도양숙 권사님의 장남 이병주 형제의 결혼식이 동일하게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스칼라티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세대가 본당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유하는 본을 자녀 세대에게 보이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한 영혼 속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연애주 파송 성교사님들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분을 자녀 세대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녀들 또한 신앙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영혼 속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참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이 굳게 세워가는 의상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와 연애주 파송 성교사님들의 가정을 제공시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성령이 위로하시며 건물을 봐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본당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본을 자녀 세대에게 보이게 하시고 부모의 입술과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 속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참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위로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능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곳 가운데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은 더욱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의 본질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휴식의 장소이지만 휴식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구절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적 가정은 교육의 장소이며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예배의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를 외부 기간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재택근무 휴가 주 52시간과 맞물린 빠른 퇴근 근무 시간 축소 등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가정에서 대화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며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많아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한 변화 중에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비대면 사회의 가속화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말 중에 언택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컨택트에 부정어인 언이라는 이 단어를 합성한 말로써 사람과의 접촉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사람들의 개인주의화는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죠 한편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문화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한편에서는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는 것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비대면 사회와 관련한 고민들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전히 교회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이 두 달 동안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현장에 찾아오시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계셨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5월 초가 되어서 새벽예배 및 본당예배를 오픈했을 때 적극적으로 새벽에 또 주일에 예배당을 찾으시는 분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격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작년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5월 3일에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부서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라고 해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상했던 인원은 210명에서 22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25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재도 나누었죠 이처럼 공동체의 마음이 크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꼭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와 교회에 대한 부정하는 의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것이 편하기에 인터넷으로 나는 온전히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의 말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란 공간이나 건물은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던 것은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동해야 하는데 건물을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하면서 수신자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가르키는지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둘째로 각처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자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그 성전된 사람들이 만나서 무리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거룩한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달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것도 가정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아가야 하는 교회로서 잘한 결정일 것이고 이러한 결정과 매주 드리는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예배해도 되느냐 인터넷으로 예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전통은 개개인의 교회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공교회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는 공교회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로 시작하여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우리 공동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안에는요 거룩한 공예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공교회란 원어적으로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교리문답서인 이 하이기델베르그 유리문답 54번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54번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시작과 끝날까지 모든 인류로부터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의 연합 속에서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교회 속에서 살아있는 구성원으로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인류로부터 택하신 성도 즉 부름을 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강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모으셨는데 그것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엄밀히 따지자면 교회된 성도들이 모였다 해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서울홍성교회도 우리말로 하면은 서울홍성교회이지만 영어 이름을 보면은 이 공동체라는 의미인 커뮤니티를 포함하여서 서울홍성 커뮤니티 철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맞는 거죠 교회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 스스로가 거룩한 산재물로서 들여지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교회된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이 교회 공동체의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임을 믿는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아도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말과 행동, 삶의 모든 부분이 상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27절을 보면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입니다 몸이란 연결된 조직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허리에 유연성 테스트를 할 때 허리를 숙여가지고 손을 쭉 내려서 유연성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이걸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기 어금니 뒤쪽 근육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리면 여기 어금니 뒤쪽에 있는 근육과 허리에 있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내렸을 때 순간적으로 더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음식을 급하게 먹었을 때 이제 체하게 되는데 체하게 됐을 때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예로부터 이 손가락 엄지부터 해가지고 따거나 발가락을 이제 따주셨죠 신기하게도 이 소화기관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엄지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땄을 때 그 채끼가 내려가는 것을 아마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몸은요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인 이유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가족이 되는 것은 입양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한 부모님 아래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혈연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가족임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가족이라면 여기 뒤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우리나라 말로 식구라고도 표현하듯 함께 먹을 것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가족댐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역 식구 그 당시 구역 식구들 그렇게 챙기느라 에너지 쏟고 재정 쏟고 땀 흘려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서울공동체, 서울홍성 공동체 안에서 가족댐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교제하는 사람도 만났고요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결혼한 해에 목사 한 수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들도 하나 얻었고요 지금은 둘째는 언제 닿냐고 하는 진짜 성도님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참 가족과 같구나 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느낍니다 그뿐입니까? 새벽기도나 심야기도 때 심야기도회 때 오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마치 자신의 기도 제목과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마치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것이 가족이고 참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혹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되는 것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한 신문에서 한국교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걱정하면서 가난한 성도 이게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라고는 칭하지만 교회는 안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증폭할 것이다 라는 걱정의 글을 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속되어 습관이 되면 교회 공동체와의 인격적 관계가 끊어져서 교회 소속감이 희박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교회당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더라도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감수하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이 필자의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 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고 가족은 잠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끊어질 수는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의 한몸이요 가족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더욱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에게 우리가 중심이 되었듯이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이 가족 공동체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 하나는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고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이 스위스의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두 가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요즘 비대면 사회 속에서 그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놀 이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혼밥이 무엇입니까? 혼자 밥 먹는 거 이걸 줄여서 혼밥이라고 합니다 혼놀은요 혼자 노는 것이 혼놀입니다 혼놀, 혼밥, 혼자 영화 보는 혼영 이런 것들 모두 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혼인은 혼자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 폴 트루니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을 성도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다른 지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지체가 불필요하다 내지 저 지체만 없으며 저분만 없으면 이라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체 중에서 손이 없어도 된다거나 눈은 없어도 된다는 고백이며 오늘 본문 17절과 같이 온 몸이 마치 눈이거나 온 몸이 동일하게 냄새 맡는 곳이어야만 한다는 주장과 같은 표현이죠 이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필요해 보일지 모르나 그렇다고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 소화기관인 소장과 대장에 미생물이 가장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 장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균들이 있는데 미생물 중에 유익한 유익균도 있고요 해가 되는 유해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 중에서는 유익하지도 않고 유해하지도 않은 무익균, 무익균도 있다고 해요 유익균, 유해균, 무익균 그 중에서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유익균 또 배탈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유해균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익균이 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유해균이 30% 정도 있고 유해균이 10% 정도 있고 무익균이 6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유해균은 왜 있는 것일까요? 장 속에 복통을 유발해야 하는 유해균이 10% 미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 심지어 1%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해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유해균이 없는 이들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것처럼 다른 성도들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동일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비슷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성장이라는 것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순금이 참 귀한데요 순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 용광로에 들어가는 아픔이 있지 않고는 절대 순금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순금과 상응되는 불을 만났을 때 연단된 순금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셨고 그 은사에 따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역자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셨고 교사를 통해 신앙인의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배님들을 통해 믿음의 삶을 보게 하셨고 수많은 예배자들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 도전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을 과연 어떤 개인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였고 다음 세대 부서에서는요 인터넷으로 수많은 교육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모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학교도 온라인 계약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마카롱 가정예배 마카롱 하우스어십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교육하고 있죠 이 귀한 사역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지만 참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신앙 교육이란 가르치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 교육은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뤄보아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처럼 모이지 못하는 두 달여 시간 동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2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모이지 못하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매년 새해에 새로운 아이들을 마주하며 낯설고 되게 어색하지만 꾹 참고 감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노심초사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영적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다음 세대를 말씀 위해 굳게 세워가기 위해 성경 공부로 성경 공부로 준비하시고 열정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김의 손길들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치인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설립 62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 달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제는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책임감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책임을 감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수많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책임지며 이 사랑의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교회와 지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과 21장 찬송과 21장 레 Keeper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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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공동체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가꾸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